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글을 하나 퍼 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제가 포는 글은 이게 들으면 좀 빡치는 글들 딱 들으면 뭔가 좀 충전되는 글들을 좀 이렇게 많이 포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오늘은 정말로 내가 봤을 때 좀 필요한 글들 특히나 지금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서 들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의 이야기라면 또 아프단 말이야 항상 그래 이게 몸에 좋은 거는 이제 맞으면 아파 그래도 뚝배기 뚝배기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사연을 요약을 해서 주는데 이거는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이건 내가 읽어주는게 막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출처는 dc 인사이드고 보면 dc 인사이드에 참 능력자들이 많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저도 뭐 dc 를 하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이저 하면서도 가장 마이너한 곳이 dc 인사이드 아니야 갤러리마다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였냐면 20대 30대 장기 백수한테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고요 그리고 글 쓴 사람은 28살 백수 그리고 이 글의 출처는 어디냐 하면 dc 인사이드 백수 갤러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dc는 갤러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난 이런 갤러리를 또 처음 봤거든 근데 이 글이 진짜 잘 썼어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들어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사회생활을 안 해보거나 잦은 추노로 백수 생활이 누적된 경우 연애와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박살났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거의 몇 년 이상 집에 틀어박혀 말도 한마디 말도 안하고 살거나 하루에 겨우 말하는게 안녕하세요 얼마에요 네 아 그렇군요 아 네네 음 그건 그러니까 아닙니다 흐흐 이정도 밖에 말을 안하고 살아왔다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한 외국인보다도 말주변이 없을 거다 눈치 분위기 전환 상황에 적절한 농담 각종 제스처와 말투 대화의 흐름에 따른 표정 변화 단답식이 아닌 논리적으로 상황과 경험들을 기억해내 묘사하는 능력 과장과 축소 없이 사실만 전달하는 능력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 자기 자신을 변화하여 억울함을 피력하는 능력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 함부로 주둥이를 눌리지 않는 낄끼빠빠 능력 이거 정말 중요해 이런 모든 사회성들을 담당하는 뇌신경세포가 발달이 안되서 뇌가 오히려 퇴화해서 초딩들보다 못한 사회성을 보유하고 있을게 분명하다 그래서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웃긴 상황에 백수들의 뇌는 아무런 신경자극을 받지 못해 오로지 퀘스천만큼 물음표만 뜰 거다 먼저 말을 할 줄도 말을 이끌어 갈 줄도 몰라 연애도 못했을 거고 결국 인간관계로 행복감이나 보람도 경험 못하고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못한 채 굉장히 비관적이고 극단적 사고의 인간 쓰레기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즉 20대 30대 장기백수는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으로 분류되지만 뇌신경학적으로는 지적장애에 버금가는 병신을 확률이 크다 이게 글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글 반응 내용이 백수 갤러리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백수들이 공감을 하더라고 와 인정하기 싫은데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주 가는 사이트가 DC하고 저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Y고수라는 데를 가거든 그래서 Y고수육이는 애들 맨날 얕짤 올라온단 말이야 여자애자 막 빨통사진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자주 가는데 거기에 이 글을 읽은 애들의 반응은 그거야 이런 것 좀 올리지 마세요 죽고 싶어요 지워라 칼로 찔러 죽여버리기 전에 그리고 백수는 오래하는 건 상관없다 그 백수 기간 동안 커뮤로 사회생활을 배우고 인생 배우고 세상을 배면 X 되는 거다 라고 했는데 또 특히 마지막 댓글이 좀 공감이 돼 그래서 뭔가 사회생활 같은 인간과의 교감을 인터넷으로 밖에 못 배운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게 딱 티가 나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터넷 내 유튜브 덧글 봐도 그게 티가 나잖아 그래서 그런게 있는데 오늘은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선 사실 이걸로 봤을 때 내가 드는 퀘스천마크는 뭐냐면 이게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오래된 그런 사회생활의 부재로 인해 갖고 뇌가 퇴화를 해서 뭔가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된다기 보다는 애초에 그런 능력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20대가 넘을 때까지 그게 완성되어야 되는 단계에 그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런 뭔가 백수 상태 장기 백수 상태가 됐거나 그래서 둘 다 내가 봤을 땐 틀리지 않은 것 같거든 둘 다 이제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런게 있어요 그 주식 투자에는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추세 추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칙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야 물론 내 입장에서는 그 추세 추종이라는 게 좀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굉장히 초월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가를 구성하는 뭐 시가 중가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 간의 그 관계에 얼마나 많은 심리와 얼마나 많은 그런 거시 경제적과 그런 업황이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선짝대기 몇 개 쭉쭉 끄고 이걸 이제 추세로 판단한단 말이야 음 상승 추세다 여기가 저항성이다 여기가 지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베팅을 들어가거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투자를 하는데도 돈을 번 사람 굉장히 잘 벌어 그게 그건 역시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인생에도 분명히 추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정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님과 저희 애을 봤을 때 형님의 비범함은 알아봤던 것 같아 그래서 형한테는 공부를 시켰고 나를 봤을 때 아 이 새끼는 빡대가리다 이걸 진작에 알았단 말이야 공부에 공짜도 안 꺼냈어 대신 나한테 강요했던 미션은 뭐냐면 계속 일을 해라 라는 거였거든 그래서 저는 18살 때부터 일을 했고 특히 엄마는 형한테는 그런 말 안 돼 나한테는 맨날 와서 어바나 어바나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되지 맨날 이걸 물어봐 그러면 너무 많이 물어서 내가 짜증이 나고 아씨 솔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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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고 내가 솔립 지겨워하면 한번 와서 그래 어바나 어바나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형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 그래도 지금 와서 보면 부모님이 보기에도 자기 자식인데 그게 보였겠지 형은 머가리가 좋고 난 머가리가 좋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걸 바로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는 일만 계속 하라고 강요를 했어 물론 일을 내가 계속 했던 거는 하면서도 느꼈던 게 굉장히 많지만 나는 일을 일찍 시작했거든 18대부터 계속 일을 해왔는데 맨 처음에 아까 왔던 거는 나이 그 젊음이란 것들을 당시 최저시급도 안 챙겨줬어 옛날에는 막 진짜 최저시급이 막 4천원 이렇게 돼도 막 3천원 주고 일부러 대놓고 그렇게 줬거든 그래도 별 무리 없이 했단 말이야 그때는 오히려 이게 일하는 분위기가 노동청 가서 꼰지를 생각도 하지 못했어 애들이 그래서 일을 계속 하면서도 나의 뭔가 젊음을 헐값에 착취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나는 굉장히 빨리 나만의 커리어를 쌓기를 원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통 지금 요새 애들이랑 차이가 나면 뭐냐면 요새 젊은 애들은 내가 놀라는 게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거면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건 훌륭한 거란 말이야 자기 밥벌이 하고 산다는 게 그지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무시를 대기고 되는 그지 막 이제 중소기업 다니면 좋소라고 얘기하고 뭐 이제 다 비웃잖아 편의점이면 편돌이 하고 공장 다니면 공돌이 공순이 하고 내가 봤을 땐 공장 괜찮거든 진짜 괜찮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항상 5만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직업에 대한 편견이란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보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엄청 많잖아 약자 멸시가 공공연하게 인터넷 보면 행해지고 있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백수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대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조소를 갈 순 없지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편돌을 할 수 없지 이런 상황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뭔가 인터넷상에도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했던 추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여러가지 모습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일 1영상이 끝난 어반이가 계속 올리고 있잖아 지금 봐도 그치 지금 본업 하면서 빡친 말이야 요새 상담 너무 많이 들어갖고 연금펀드 그거 하면서도 1일 1영상 계속 찍고 있고 그리고 요새는 브이로그도 한 번씩 찍어서 올리잖아 그치 하던 거니까 계속 하는 거야 별생각 없단 말이야 그냥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면성실함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금면성실함을 점점 불러와 그리고 뭔가 무기력함이란 건 무기력함을 불러오고 나태함은 나태함을 불러 이게 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사람의 인생의 추세처럼 관성처럼 복귀해 돼 있다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일도 안하잖아 얘 안하잖아 점점 더 하기 싫어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것들이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잖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마치 그런 거 내가 일전에 말했던 악순환이라는 게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살이 한번 찌더니 그다음부터 못 빼잖아 막 진짜 100킬로 가까이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못 뺀단 말이야 엄청 힘들어 그때는 그 전에 조지면 되는데 그 상황을 임계점을 이게 넘어 버리면 그 다음엔 이제 뭐 열심히 해도 잘 안되고 운동하면 또 먹고 싶고 먹으면 또 찌고 옆에서 또 한마디든 또 열봐서 또 스트레스하면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구간들이 오거든요 이게 백수도 마찬가지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뭘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 왜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른단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였고 나도 그걸 찾아 나가다가 지금 이제 내 일이랑 이걸 찾은 것 뿐이거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일단 돈을 벌어야 돼 사람이라면 스무살이 됐고 넘었고 성인이 됐고 특히나 대학을 졸업했다면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야 돈을 벌어야 돼 말 그대로 막말로 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반토막 나고 이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이라도 찾아다 하려고 애는 그걸 구한단 말이야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아 올해는 뭐 어차피 글렀쓰니까 뭐 이게 조금 놀면 되겠다라는 그런 뭔가 캥거로 만드리를 가지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지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방금 말했던 추세라는 것들이에요 인생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성실하게 사는게 점점 더 쉬워져 마찬가지로 병신같이 살잖아 더 병신처럼 산게 존나 쉬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사람 대접은 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신처럼 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요즘 들어서 보면 병신처럼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간에 이 얘기 듣고 이제 찔린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야 찔린 사람 이제 뚝배기 뚝배기 찔린 사람 많을 건데 이게 뭐 내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잘되라고 해주는 얘기야 그지 물론 때로는 어떤 순간에 그래도 어 다 잘될 거야 everything gonna be alright 이런 이제 따뜻한 보지의 언어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근데 어차피 다 그 얘기 해주잖아 다 그 얘기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얘기 듣고 자위하고 있잖아 보통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좀 이게 듣기 좋 같아도 이제 뚝배기 깬 소리 해주는 사람들이 난 그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것도 근데 다 내가 너희들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니까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제가 말한대로 좀 이렇게 진짜 그래 성실하게 살다 보면 점점 더 쉬워지거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실하게 사는 인간의 그런 추세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가지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어반 형님 말 듣고 닥치고 돈부터 벌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골드는 못 찍었지만 브론즈는 탈출해서 실버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